떴어요? 우리꺼? 네 떴어요 V LIVE이 굉장히 빨라졌군요 아깝네요 자 65대가 오는데 네, 막 들어오고 계십니다 400... 69분 좀 들어오셨고요 지금 핫 투수 354개입니다 여러분들 반가워 605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오바 오바 오바였군요, 오바가 아니라 난 또 오바하지 말라고 오바 아니 설마 오바라고 하겠습니까? 오바였군요 네 알겠습니다 잘생겼다 고마워요 많이 들어오시고 있고요 네 지금 1000분 넘었습니다 2000분 넘었고요 우리 언제쯤 문 한번 열까요? 조만간 지금 3000분 넘으면 한번 엽시다 지금 2500분이니까 2600 지금 굉장히 다양한 다양한 나라에서 또 Hello Hello Yeah 지금 네, 여러 나라에서 지금 이탈리아 Hi I'm from Italia 네, 이탈리아에서 3분 넘었습니다 1, 2, 3 1, 2, 3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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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 문을 열었습니다 당연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었습니다 4강들이죠 왜냐하면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언젠 기억도 안 나요? 저 제가 볼때는 그 카모 패딩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 이춘이 있고 제엽씨가 코로 코로 불 때였구나 홍콩 마카오였나요? 아마 네, 저희 투오돌도 아마 맞을 거예요 마카오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맞습니다 코로 불고 나서 네 정확하게 저희가 약 9개월만에 다시 찾아뵙는데 너무합니다 진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쯤 되면 문을 닫아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이러면 유지가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야, 진짜 일단 사과부터 드리죠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이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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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뭐 그럴 의도를 가지고 그렇죠 안 한 건 아니고요 어떻게 사정상 그렇죠 아무래도 약간 좀 다양한 컨텐츠로 뭔가 해야겠다라는 그런 약간 부담을 느꼈나 우리가 약간 그랬던 거 같아요 더 웃긴 건 뭐냐면 항상 이 출입은 가지고 다닙니다 네 뭔가 해야겠지 뭔가 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닙니다 뭔가 하자 하면서 가져가는데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집만 되다가 오늘 입게 됐네요 오랜만이에요 새거 왔네 네 네 일단 15만 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하트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하트 어디서 본 거 있어가지고 그런 거 하더라고요 인터넷 방송 같은 거 보면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께서 이렇게 댓글로 막 15만 명이 넘었어요 브라질 브라질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 일단 저희가 오늘 왜 왜 하필이면 오늘인가 네 많이 고민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수업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활동 중입니다 여러분 어떤 곡으로 활동 중이죠? 저희가 이제 또 항상 제가 공연 때마다 일본 공연 때마다 했던 어떤 곡을 공식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소용해주시죠 그렇죠 곡 제목 바로 한국어로는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우치 카레송 오우치 카레송 우리가 작업을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왕곡을 만들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르셨죠? 그렇죠 우리 지금 활동 중이었어요 여러분 저희 지금 활발히 일본에서 저희 신인가수 네 미었네 네 정말 왜냐하면 저희들이 설마 했어요 설마 이게 나올까 설마 이 곡이 설마 사람 잡았네 왕곡이 나올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곡 아닐까 제가 언제 했었죠? 저희가 저희가 제가 웨이크 오프 저희 일본 투어에서 맞습니다 제가 그냥 장난삼아 그냥 진짜 즉흥적으로 여러분 아 하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그런 의미를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뭔가 노래로 재밌게 풀었어요 그 즉석으로 네 오치 카레 사마디시따 아 이게 네 그리고 내려와서 호바 이거는 된다 호바 이렇게 오치 카레 뒤에 숟가락만 얹은 거죠 죄송합니다 네 제가 숟가락만 얹은 겁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아 뭐 거의 뭐 이 정도면 뭐 기생이죠 제가 이렇게 바짝 붙어가지고 네 쪽쪽 바라먹었어요 아 그렇게 완성이 됐어요 아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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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작업을 시작했냐 그쵸 어 이제 그 저희가 여러분들 이거 썸머패킷이었나요 저희 두바이 두바이 화보가 나왔었죠 두바이 그때 제가 거기서 네 편곡을 시작을 했죠 야 진짜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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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고 그리고 그 그때 딱 어쨌든 첫 삽을 뜬거 아닙니까 그쵸 뜨고 나서 정확하게 6개월 동안 작업 안하다가 네 그냥 저 어디 하늘 구석 하늘 구석에 박혀있다가 네 팬미팅인데 특별한 무대를 한 번 해보면 어떻겠냐 해서 이야기하다가 아 그러면 우리 그 오츠카레 송 하겠다 네 그거 정도면 아무래도 일본 전역을 싹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아 이게 진짜 뭔가 그 뭐냐 훅 작업을 하고 오츠카레 송의 벌스 있잖아요 그 작업을 하는데 진짜 와 2단계까지 왔구나 싶더라구요 진짜 야 이걸 진짜 쓰는구나 선생님 뭐 항상 앨범을 만들 때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번 오츠카레 같은게 어느 부담감은 전혀 없었어요 네 저희는 뭐 당연히 잘될거라는 확신과 뭐랄까 어 일본 전역을 강타할 수 있는 그런 곡을 만드는게 저희 목표 어떻게 지금 느낌 어떤가요 아 느낌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네 지금 저희가 후쿠오카와 도쿄 하지 않았습니까 아잇 후쿠오카와 도쿄에서 오츠카레 송을 한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어 어 지금 티켓 판매량이 막 급중하고 있어요 지금 막 끝났어요 지금 아 장난 소음을 보러 오시는 아니 방탄소년단 팬미팅을 본다는 느낌보다 소음에 오츠카레 송을 사실인건가요 네 사실 에펙트에 기반한 이야기구요 제가 제가 정말 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은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일단 너무 오츠카레 사마데시타 오츠카레 사마데시타 정말 저희 지금 활발히 활동 중이에요 네네 이 계기로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죠 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죠 하시다 네 일본어 일단 오츠카레 사마데시타 오츠카레 송으로 시작을 해서 네네 일단 소프는 네 뭐랄까 소프는 자리를 잡으려구요 네 2인조 진짜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몰라요 정말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오늘 우리 열기에서 공개했던 거 그렇죠 갑자기 소프로 나왔어요 열기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야 여러분 지금 웃고 있는데 모르는 겁니다 지금 네 비웃고 있습니다 네 저 일단 우리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고 있는데 네네네 지금 34만명 정도 되시는 그렇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고 지금 하트 우승은 약 한 300만개 넘었습니다 아 방송한지 7분 네네 5초 막 지나고 오고 있어요 아 이 형 본거 맞네 수시로 체크를 해주네 네 많이 보셨네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좀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트 보내주는 걸 반응해주셔야 돼요 반응 좀 했어요 하트 했다 어떤 반응 하셨을까요 하트 하트 뭐 뭐 뭐 저희는 뭐 네이버의 아들인 만큼 네이버 브이앱을 지금 굉장히 오래 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초창기부터 해왔는데 저희들이 이런 기능은 사실 생길을 잘 몰랐어요 네 최근 들어서 기상했습니까 버튼 한번 딱 누르면 라이브가 된다는 최근 들어서 저희가 브이앱을 소홀이 했잖아요 9개월 만에 처음 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방탄소년단으로 보여주긴 했지만 소홀히 한 벌을 좀 받아야겠어요 벌? 어떤 벌을 받았냐kten 재밌는게 생겼더라구 어서 안녕하세요 뭔가 당근이 당근색이 잘 어울리네요 잘 어울리네요 되게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여기는 이 친구 브라우니입니다 브라우니 이건 하는 의미가 없네요 감사합니다 이건 다 가려버리네요 얼굴이 생긴데요? 나오는데요? 얼굴이 인식이 한 번 생긴 것 같아요 이거 리코더예요 방금? 모르겠어요 지퍼를 열면 지퍼예요? 이거 재밌네요 이거 압니다 이거 많이 좋아졌네요 귀여워 이게 참 시대가 21세기 아니겠습니까? 정말? 좋아졌어요 시대가 너무 좋아졌네요 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게? 코에서 나오는데요? 우리 재옥 씨름이 안 나오는데 나만 나오는데 얼굴이 아닌가 봐요 코에서 나오는데요? 이거 어떻게 되게 독특하게 만드셨는데 독특하네요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는 저는 왜 인식을 못하죠? 얼굴이 아닌가? 안 되네요 안 되네요 안 되네요 네 여러분들 이런 재밌는 그렇죠 재밌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어 이건 또 먹을까요? 이건 또 아 인식을 못하... 아 나왔네요 약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듯한데 페미팅 아니 재옥 씨 누나 아니에요? 하하하하 아닙니다 똑같이 생기 쉬운데? 저희 누나 이렇게 안 생겼어요 그렇습니까 일단 뭐 일단 9개월만에 한 벌은 요거까지만 하구요 네 아 이제 뭐 조만간 또 좋은 콘텐츠로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좀 뭘 할지 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아 저희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아 저희들이 어떤 걸 할까 일단 범국민적인 그룹이 되기 위해서는 뭐랄까 되게 소업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가 어떤 게 있을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 뭐 기획했던 게 승부차기였나요? 아 승부차기 그쵸 눈 가리고 승부차기 하하하하 하려고 했으나 너무 덥다는 의견이 많아가지고 지금도 너무 춥죠 네 지금도 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면서 계속 미뤄졌어요 야 뭐 이거 하자 아 너무 더워 이거 뭐 하자 뭐 아 형 배고프니까 다음에 하자 야 피곤해 하하하하 그렇습니다 저희는 사실 근본이 없는 방송이지 않습니까? 아니 좀 추천 좀 받아 봅시다 댓글로 봅시다 추천 한번 받아볼게요 좋은데 여러 나라분들이 많이 추천해주세요 네 다른 언어로도 추천해달라고 뭐 이런 거 리코멘드 맞나요? 아 코멘드? 리코멘드 맞습니다 추천하다 맞죠? 어 진짜요? 맞습니다 맞나요? 제 기억으로 맞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추천하다 코르 단소는 뭡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코르 단소는 좀 네 그쵸 제가 예전에 한번 뭐랄까 랩 배틀 랩 배틀 랩 배틀이요? 제가 제가 예전에 이렇게 한번 받았었는데 뭐랄까 많은 분들이 어떤게 좋을까 이렇게 의견을 많이 내주시다가 그러니까요 포기를 하시더라구요 오 일단 좋은 의견 나올 때까지 흑백 처리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여러분 좋은 의견 나오면 네 이쁜 컬러로 바꿀거에요 네 여러분들의 네 자 보습니다 오 너무 빨라요 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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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여주세요 애교 대결에요? 아니요 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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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교? 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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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보고 흑백이라 뭔가 보이지도 않네요 지금 굉장히 슬픕니다 여러분 슬퍼요 네 지금 뭔가 나올거 같은데 네 나올거 같은데 나올거 같은데 눕빵 눕빵 좋네요 어 눕빵 눕빵 진짜 누워서 사실 지금도 할 수 있는데 어 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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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요 그런식으로 눕빵 좋았으니까 한번 싹 컬러 한번 바꿔줄까요 눕빵 좋았으니까 아이 좋아라 너무 누르었습니다 아 자 다시갑시다 요걸로 갑시다 네 여러분들 눕빵 눕빵 일단 키 빼놓고요 눕빵 좋은데요 눕빵 어 눕빵 괜찮고 어 해외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내고 있는데 뭐 빨리 지나가지고 사실상 젠가 게임을 하는 어? 젠가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흑백 바꾸고 가요 네 흑백 바꾸고 가요 아이고 어떤거 으흠 으흠 네 좋은 의견들 막 나오고 있는데요 브이앱 삼행시 아 언제 꺼나요 음 음 음 음 네 여러분들 의견은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알리갈리 네 알리갈리 알리갈리가 어떤거죠? 알리갈리 그거요 삥 종치는거 아닌가요? 네 아 형 뭘 모르시는가 잘 몰라요 사실 아 형 왜그러세요 어? 지금 막 50만분이 돌파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하트수가 네 50만돌파기념 오비 댄스 갑니다 그래 50만돌파 리액션 이런거 없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50만댄스 감사합니다 100만댄스 시가요 100만댄스 아니 진짜 이런걸 막 하지마 하지마 우리 막 한 시간씩 한다니까 방송 진짜 그러면 100만댄스가 뭐야 100만댄스 당연히 추지 아 가나요 100만댄스 가나요 100만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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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합니다 네 20분 지금 방송하는지 13분이잖습니까? 네 20분절녁동안 20분 까지 100만분 넘으면 이제가서 지금 막 올라가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을거라는 생각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방송 13분이거든요 근데 14분 막 돌파했는데 20분까지 100만은 좀 우리이지 않을까 그렇죠, 힘들죠 여러분들 윙크해 주세요, 윙크 잘하시네요 실제로 우리가 신기하네 뉴욕에서 안녕 Hello, my love Hi 진짜 이렇게 많은 뭔가 해외 팬분들이 좋아하시니까 뭔가 언어에 대한 욕심이 되게 커지는 것 같아요 음, 네, 여러분들 어, 네 사이퍼를 해달라고요? 사이퍼를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소비기 때문에 저희 곡 중에 사이퍼를 한 건 없어요 어떡하네, 벌스 맛빼기? 어, 기어치카테 하이와라테 닌겐 칸게이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 지금 장난 아니에요, 반응은 어, 장난 아닙니다, 지금 53만명 적습니다 아, 여러분들 100만명은 솔직히 진짜 호비가 좀 오바했다 네, 오바했어요 오바했어 70만 가나요? 아, 70만 되겠어요, 지금 5분 넘었는데 20분 때까지 70만 넘기면 제가 버피테스트 10개 아, 진짜요? 네, 몇 시까지요? 네, 10... 20분까지 20분 아니, 그러니까 지금 15분이잖아요, 방송 켠지가 아, 그쵸 20분 딱 될 때까지 오, 5분 어, 근데 버피테스트 정자세로 10개 듭니다, 진짜 아, 진짜요? 네, 그리고 심장 터져볼 수도 있어요 간만에 하는 거예요 어, 재밌겠는데요, 이거?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네, 60만이 곧 되겠네요 어, 네 아, 뭐 됐때까지 뭐 합자, 5분 남아도 아, 뭐, 제가 제일 잘하는 거 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앉아서 이야기하는 거 어, 뭐 어떤 또 어떤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또 일본, 오늘 막 도쿄 팬미팅이 끝났잖아요? 그쵸, 끝났어요, 진짜 오늘 도쿄에서 3회차 팬미팅이 됐는데 어, 오늘 좀 반응 좋았어요 어, 반응 되게 좋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리고 또 그 공연장 자체가 저희 또 콘서트 했던 에펠로그 콘서트 했던 공연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야, 여기를 또 팬미팅으로 네, 요요기죠, 요요기 그럼 저쪽인 사람 저쪽입니까? 빠지겠습니다, 재미없으니까 이거 실망이 큰데, 이거? 어떡하지? 형, 소, 소, 리더 아니세요? 제가 리더였나요? 넌 네가 리더인 줄 알았어? 이재적이잖아, 서로 리더인 줄 알았어 저 하자 리더 누구 할래요? 밥 많이 먹는 사람 리더 하자 밥 많이 먹는 사람이요? 솔직히 뭐, 솔직히 리더 별로 욕심이 안 나요 가위가 뭐 할까요? 아니, 가위가 보라기보다는 그럼 다음엔 리더 정하는 거 합시다 어? 좋네 소음 리더 정하기, 브이앱 라이브 곧 하겠습니다 리더를 정하는 방송을 합시다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형 그런가요? 네네, 중요합니다 본인이 만약 리더가 된다면 어떤 저요? 저는 공약 한 번 해주시죠 리더 공약이요? 네 저는 브이앱을 자주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어, 뭐 없어요, 형? 어 이 정도 강하게 나와줘야지 브이앱 받고 네 어 네 브이앱 받고 네 우리 브이앱 받고 우리 오츠칼의 투어 한 번 봅시다 오츠칼의 투어예요? 야, 이 형 꿈이 대단하시네? 네 아니, 뭐 이게 꿈이죠 네 근데 진짜 몰라요, 진짜 모르는 거죠, 네 모르는 겁니다, 정말 이거 진짜 해가지고 오늘 진짜 진짜 선풍적인 인기를 끌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가 진짜 이거 옷이 이것도 메인 자켓 옷이 될 수도 있는데 모르는 겁니다 솔직히 좀 부끄럽네요 네 이거 자켓을 나온다는 생각을 하니까 아니,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이 옷을 입으시는 팬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어, 몇 분은 그럼 어떻게 구한가요, 이거? 어 어떻게 생각했겠죠? 어 굿즈 이렇게 해야겠네 어, 굿즈? 어, 투어 굿즈? 투어 굿즈인가, 이거? 어, 이거 많이 탐내하실 수 있어 네, 이거 주황, 여러분들 주황색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아, 이거 콜라보 해가지고 네 딱 해가지고 네 판매할 수도 있어요 뭐, 뭐, 물론 어, 입고 다니실 수는 없겠죠 네, 그렇죠 어, 누가 입고 다니는가, 이러면 어, 가로스길 하면 갈래요, 이러면 다음방송 가로스길 아, 물읍 네, 여러분들 지금 막 18분 넘어갔습니다 지금 60만 분 넘 nodig 아, 10만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네, 네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야, 슈가형 버피테스트 보고 싶어요? 이거 흔치 않은 겁니다 항상 누워있는 쇼왕이 버피 테스트를 한다 그거는 뭔가 열심히 살 의지가 있다 이런거 아니겠습니까 야 드디어 생겼다 여러분 어 이렇게 막 올라와있어요 지금 61만명 초당 1000명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핫도수는 900만개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네요 성적인 인기는 없지만 지금 vm 내에서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정도면 어제가 누구였죠 어제 정국이 했습니다 정국이가 한시간 했대요 한시간 했다고요 미친거죠 대단하네요 한시간은 솔직히 좀 안될거 같아요 한시간이 좀 인기가 좋아 저도 좀 쉽고 밥도 먹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날 일찍 준비해 지금 19분 20초 막 지났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주세요 힘을 내주세요 힘을 내주세요 한번 모자 못 써달라던데 네 안 돼요 머리가 지금 아 그래요? 망가져가지고 지금 그럼 이렇게 딱 모자 자국 나있었어요 자 올라갑니다 네 갑니다 아가미야 지금 63분으로 왔습니다 20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힘을 내세요 지금 조금만 더 힘을 내면 70만명 돌파를 할 수 그럼 조금 더 에너지로 해서 21분까지 합시다 그래 21분 여러분들 제가 좀 많이 많이 인심 썼어요 여러분들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아 1분 하트수 지금 박수 한번 치죠 박수 세 번 시작 하트수 지금 천만 천만 여러분들 지금 천만 네 이 정도의 수 치면 거의 뭐 그쵸 뭐 뭐 어 지금 지금 갈까요? 한번 더 해 볼까요? 저 박수 먹을 거 뭔지 궁금할까 합시다 네 바로 왔는데 그거 마마네요 마마 마마 이든 이든 정말 근본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마마가 왜 이래? 제돌이가 왜 나오나요? 3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힘을 힘을 왜요? 어? 5만명? 5만명? 이게 가능성이 있는데 시간이 아깝다 그러니까 슈가님 보피테스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쉽네요 제가 여러분들 많이 배려를 했는데 네 네 10초 나왔습니다 8 7 6 5 야 그래도 대단한 게 진짜 얼마 안 지났는데 갑자기 3만이 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아쉬우니까 뭐 하나 합시다 아쉬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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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백 네 여러분들 굉장히 선전을 하셨지만 지금 막 67만명이 다 됐는데 그렇죠 아쉽네요 아쉽네요 여러분 실패하셨습니다 B 이리이이이이이이이이이하 여러분들 참 저희가 저의 이제 열심히 발버둥 씌는 모습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아쉽네요 아 뭔가 좋은기... 그렇죠 조금 난 앞으로도 많은거 아니에요 지금 컨텐츠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리더 정하기도 나왔고 여러분 널렸습니다 이제 컨텐츠 걱정으로 방송 안 할 일이 없으니까요 저희 항상 9개월 만에 저희가 처음 찾아뵈면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 조금 더 자존심을 찾아뵈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화기장터 방송은 2017년 4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4월이요? 4월 내지 5월쯤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9개월보다 좀 더 짧잖아요 여러분 오래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희의 목표는 짧고 굵게 한 게 아니라 길고 가늘게 가늘고 길게 소프는 그런 팀이에요 소프는 그런 팀입니다 가늘고 길게 길고 가늘게 저희 같이 손잡고 디너쇼도 하고 디너쇼도 합시다 우리는 우리의 목표는 가늘고 길게 그때도 이 옷을 입고 있을까요? 그땐 좀 더 업그레이드 해야죠 프릴도 좀 갈고 스터드도 좀 받고 이렇게 삐찡 박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의 춤이면 뭐 그렇습니다 무릎 아파서 춤은 추우겠습니까? 지금 중요한 게 9천 남았습니다 9천 분은 남았는데 지금 이거 되면 형 아 진짜 하나요? 그리고 딱 하고 마무리 하고 밥 먹으러 갑시다 진짜 어 뭐 먹을 거예요? 네? 그러게? 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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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뻔하게 놓여져 있는데 난 또 70만 도파 기념으로 또 뭔가 좀 뭐가 있을 줄 알았지 아 진짜요? 네 뭐 스테이크라도 썰어야 되거든요 아 시발 도파 있습니다 아 도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희가 버피 데스크를 하겠습니다 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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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감사하게 버피 데스크 10개 합니다 20만 버피 데스크를 합니다 이렇게 그럼요 4개입니다 4개 5개 5개 6개 5개 아니 2개 야 8개 8개 야 이 형 삶의 9개 뭔가 기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아 여러분 10개정도로 손쉽게 하죠 네 자 우리 70만 돌파 기념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70만 버피 테스트 갑자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 어제 발톱을 깎았는데 바짝 깎아서 좀 아프네요 하하하하하하 엄지발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지금 좀 우시납니다 여러분들 아 어쨌든 어? 갑자기 버피 테스트 하는 건 2만 분이 더 추가됐어요 그러니까요 버피 효과를 버피가 30개정도 하면 100만 대 있나요? 열이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 형 네 지금 숨찹니다 여러분들 네 어쨌든 정말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했는데 네 거의 9개월 만에 차라뵈는 라이브 방송 네 어 지금 72만 분이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힘드세요? 아 네 숨차네요 네네네 어 네 인사할까요? 우리 지금 여러분들 네 네 소 지금 신인 가수 소 네 음 네 되게 트로트 신인 가수 소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네 여러분 많은 기대해주세요 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이 저희를 가늘고 길게 가게 합니다 네네 여러분들 네 어? 방송 상태가 원활하지 않나요? 이거 큰일한데 자 네 여러분들 지금 나오고 빨리 하라는 시대 계시란가요? 네 네 빨리 빨리 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야 가라 이제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신인 가수 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네네 좋아요를 다시 불러달라볼까요? 하나 둘 셋 끼이익 안녕 안녕